일을 하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근의 한 축산업체 또한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는데요. 이곳 또한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팀이 방문해 확인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고르고 골라 구입 후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오는 단속팀. 과연 이번에는 진짜 국산이 맞을까요? 구입해온 삼겹살 포장지 곳곳에 떡하니 기재된 국내산임을 표시하는 표시들. 이전 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선명한 한 줄 보이시죠? 수입단이었습니다. 업주들은 대체 웬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걸까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산지 표시 단속팀인 것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국내산만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업주. 매장 곳곳엔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한다는 표시들이 가득했는데요. 결국 매장에서 해당 축산업체의 국내산 돼지고기로 한 번 더 키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변함없는 한 줄. 표시를 잘못했다? 국내산으로 기재한 건 단순 실수였다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이게 웬 원산에 축산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거든요. 수입산에 들인 이력까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웬 원산에 축산을 낳아서 안 나와요. 제가 할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들을 맞으면 장가도 안 되고. 그래서. 게다가 거래 명세서엔 수입산에 들인 이력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부인해오던 업주. 당소팀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현장에서 적발 확인서를 작성 후 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산에 축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써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틀린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